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실수했다 큰일 났다 아 이거 바로 올 줄이야 아 먹지마 나도 쉰다 여기 더 어려운 자식 우플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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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? 진짜 진짜 아닐거야 안 올거야 아 힘들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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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배가 없었나? 우트 굿 잘해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귀여워 그냥 커였다고요? 네? 아주 귀엽다고요 당신 굿 굿 굿 굿 굿 굿 굿 탑차이 어지자 몸이 너무 다녔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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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더 다녔쨔 몸이 다녔쨔 몸이 다녔쨔 몸이 다녔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굿굿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던져 오우 결혼 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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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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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눕 눕 눕 눕 눕 빽 빽 빽 빽 빽 오 노플인거 확실하게 생각하고 궁금했지 툴을 썼어 인생 많았네 툴을 썼어 다이아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 이거. 안 봐. 미드 먹기. 이거 카밀 블루에서 배드 시작하고 미드에 1회 게임 찍은 다음에 정리해 들어가는 개상이던데? 네 맞아요. 이지를 해봤던데 그냥? 이지보다 악붙한 놈이에요. 1 대 1 사기라서. 그냥 그냥 이플로 무조건 풀반응해야 되는데. 아니 미래. 물렸다 하면 죽던데? 무조건. 무조건. 다음 걸로 꼴빠빠빠랐어. 무조건. 우잇. 카밀은 엄청 내가 잘하는 것 같아. 민정. 그냥 민이 형이 Q 다 간 다음에 2 다 간 다음에. 카밀 블루 보세요. 카밀 블루 팁. 카밀 블루. Q. 고객님 빨리 보세요. 카밀 블루 W. Q. 아 이거 잘 모아서 하는 거야? 예. 그래야 카밀 블루 잘 잡을 수 있어. 그러니까. 오 엄청 빠르네 이렇게 하니까. 꿀팁감사. 초반에도 써야 돼. 안 쓰면 고데기 됩니다. 카밀 블루 뺏겨서 치는 거지? 예. 오케이. 꿀팁감사. 챔피언스 스킬셋이 뭐야? 네? 스킬셋이 너무 좋아가지고. 애교. 애교 한 번 피워봤어. 아잉. 이교. 이교. 2배 0점. 맞아요. Aid. 음료아 peak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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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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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와 이자식들아! 누구와! 자르반이 1렙때 들어오더니 꼬이좋다 꼬이좋다! 가장 들어오더니 아주 꼬이좋든요 찌징